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상한 곳 같아요 목사님이 전화 주실 때 아이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어서 목사님 긴장하시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긴장하지 않고 어른들이 많으면 좀 긴장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마음은 어린이인 것 같아요 목사님 머리보다 제 머리가 조금 더 하얀데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 한 1500명을 매일 만나는데 3월달이 되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처음 와요 그러면 운동장이나 복도에서 저를 만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삼삼 모여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제가 막 선생님들하고 한국말 막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신기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저 주위를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처럼 저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맴도는데 아이들이 한참 있다가 용기 있는 녀석 한 놈이 한 녀석이 나한테 그래요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오늘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적어보세요 우리 학교 애들하고 똑같아 어디? 일본 그렇게 아니 지금 일본 총리가 와 있긴 하지만 적어보세요 베트남, 멕시코 이런 얘기 다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저씨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멕시코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야 그럼 애들이 한참 있다가 막 틀리니까 그럼 아저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저씨는 천국 사람이야 진짜로 빌리포스 3자리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천국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늘 첫날 많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모습이 보이죠? 제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가 어느 날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외국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도 사실 조금 외국 사람처럼 보인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경주 김씨 저는 경순왕 38대 손 어머니는 미국 미시간에서 자라나신 미국 분이시고 아버님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 미국이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수원서 다 다녔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 사진을 보면요 한국 애처럼 보여요? 아니죠? 그 동네 나가면 맨날 사람들이 신기해요 오 웬 미국 애가 우리 동네 왔어? 그리고 학교 갔더니 학생들 선배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 왔냐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저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610208-1163-120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도 한국 사람이라고 안 믿어요 계속 언제 한국에 왔냐고 물어봐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이마트를 갔는데 거기 있는 점원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여러분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엄마의 모습을 외모를 좀 많이 닮았고 이제 어렸을 때는 더 금발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 눈 색깔도 보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랑 저랑 시장 갈 때 저를 데려가시고 큰아들이니까 데려가면 진짜 미국 엄마와 미국 애기가 오니까 진짜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진짜 한국 사람처럼 이 땅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한국 학교 다니게 했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체검사 받으라고 영장이 나와서 병무청에 갔어요 그랬더니 소집 면제를 군대 안 가도 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한 5초 동안 그러다가 어? 내가 어디 이상이 있나? 왜 군대를 못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또 오라고 그럴까 봐 제가 겁나서 아 이거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저 왜 소집 면제 대상이에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저 벽에 붙여진 걸 한번 보래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소집 면제 대상 이렇게 써 있고요 IQ 90 미만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퇴 그러니까 학교 못 졸업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혼혈아요 이제는 그 법이 없어졌대요 미안해요 저 같은 친구들이 이제는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 나라도 나를 거부하지? 왜 나는 이렇게 내 모습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즈음에 아버님이 저를 한번 부르셨어요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 미국을 보내주시기로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나온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 대학은 못 가고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아니요 설명 못 드릴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아들한테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가면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 보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아버지가 맨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 미국 가면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미국의 아빠도 중고등학교 아버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의 군인 때문에 6.25 동란 때 미국 군인이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미국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눈을 쳐다보면 왜 째려봐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눈을 안 쳐다보면 꼭 쳐다보고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내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근데 너 가면 조심해 그래서 왜요? 아버지 미국에 가니까 여자들이 이뻐 아빠도 너무 여자들이 이뻐서 공부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어 근데 아빠가 요셉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아빠는 요셉이가 미국에서도 이쁜 미국 여학생들 많이 봐도 미국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헷갈려버렸어요 헷갈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수원 사트리인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해가 땅에 쫙 깔리는 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저 해가 깔리는 사람 아니에요? 해가 깔리는 타임이 낮이에요? 밤이에요? 아니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제가 헷갈리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국 여자랑 결혼하라는 말씀에 제가 매우 멘붕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제 대학을 갈 건데 아니 미국 가서 이쁜 여자도 많다고 그랬는데 가서 미국 여자하고 데이트도 좀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아버지는 한국 여자랑만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당신도 미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왜 나한테는 한국 여자랑만 결혼하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아버님한테는 말씀 못 드리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되게 무서운 분이라 제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우리 엄마랑 저랑은 영어로 말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말은 할 줄 알고 영어 읽고 쓰는 거는 나중에 배웠지만 대학교 가서 그래서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랑은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mom, mom, do you know what dad said? 아빠가 뭐랜 줄 알아? 아빠가 나한테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지 말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 줄 아세요? 요새바 너 생각 잘해? 영어로 얘기해 주신 거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너 생각을 잘해? 왜? 그랬더니 아니 너 큰아들이야 그래서 내 알죠? 나 큰아들이야 그랬더니 근데 우리 풍습, 엄마가 우리 풍습 그랬는데 그게 한국 풍습 우리 풍습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봉양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너랑 우리 결혼하면 우리랑 같이 살아야 돼 지금 저희가 35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모시고 있어요 큰아들이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너 생각 잘해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아니 너 봐 지금도 아빠가 맨날 집회 다니시고 집에 안 들어오잖아 그리고 너도 이제 뭘 할지는 모르지만 너도 회사 나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집에 너희 엄마하고 네 아내하고 둘이만 있을 텐데 엄마 같은 며느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가 미국 며느리 원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서 예쁜 미국 여자를 많이 봐요 미국 여자 볼 때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며느리 원하시는 아버지 생각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쩌다 어쩌다 한국 여학생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 며느리 원하는 그래서 4년 동안 데이트 한 번도 못했어요 4학년이 돼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답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결혼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원하는데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 데리고 살아도 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놀랍게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너무 예뻐서 오 하시는 거죠? 내일 새벽에 같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물어볼게요 어느 나라 사람일게요 우리 아버지가 이겼게요 엄마가 이겼게요 아버지가 보는 순간 중매로 만났거든요 아버지가 보는 순간 아버지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다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만나고 나서 너한테 뭐라고 했냐면 요셉아 그 사람은 바나나야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슬라이드 없을 거예요 그 사진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아니요 아니요 그건 말고 왜 바나나야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겉에는 동양 사람처럼 노란데 만나보니까 말하는 것도 영어 매너도 영어 먹는 것도 영어 미국 사람같이 먹고 다 미국 사람이야 속은 다 미국 사람이야 왜 바나나냐 겉에는 노랗지만 안에는 백인처럼 하얗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는 뭘까? 그랬더니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는 거야 슬라이드는 내리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만나서 교포를 만난 거예요 LA에 있는 교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같이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자녀가 네 명이 있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 다들 아들 낳으려고 했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알딸딸딸합니다 아들부터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한 다섯 살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 중앙침내교회 가서 저는 원천교회라는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낳아서 다섯 살 여섯 살 됐는데 그 아버님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권사님들이 막 모이더니 우리 아론이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론아 너희 미국 할머니 건강해? 그래서 우리 아론이가 말을 잘해요 할아버지도 설교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이고 나도 말 좀 하는데 아들도 잘해요 그런데 얘가 말문이 딱 맡기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 할머니 어떠시냐고 권사님들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부터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우리 아들한테 미국 할머니 어떠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 미국 사람인 할머니는 지금 수원에 한국에 같이 살고 있어요 미국 할머니인데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론이 우리 아들의 외할머니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 그런데 미국에 살고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럼 우리 애한테 미국 할머니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예요?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 누가 미국 할머니?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 나오죠 누구죠?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되게 헷갈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모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만나서 읽었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요 아 요 말씀은 그 장노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요 말씀은 그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남 생각이 안 나고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저처럼 헷갈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히브리 사람으로 엄마 아빠가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모세가 자라난 거는 애급 사람 애급 바로 공주한테 입양이 돼서 그 공주의 집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나이가 40들 동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지 애급 사람인지 항상 헷갈려 했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이틀 동안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 부모님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부모님들 아니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볼까? 지금 막 졸릴 때가 됐지 이제 막 다시 제가 잠깐 내려가서 물어봐도 될까요? 아이들 몇 명? 자 마이크 좀 올릴게요 그냥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디 볼까 좀 중고등학생, 중학생? 여기 중학생 같아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지? 좀 나이가 많은데 미안한데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크게 말해 아니요 아니래요 저는 되게 이쁘게 생겨서 왔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에요 그럼 아들한테 물어봐야지 너 아들 동생이지? 동생 맞지? 너는 왜 마스크 썼어? 누나는 안 썼네 감기 걸렸어? 네 그랬구나 남을 위해서 너무 착한 일이야 이름 뭐예요? 조혜진이요 혜진 너 핸슴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아니요? 난 너무 잘생... 어머니, 어머니보다 잘생겼거든요 어머니도 잘생기셨지만 자, 우리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안경 썼으니까 너 공부 잘하니?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하고 어, 어떤 땐 잘하고, 어떤 땐 못하고 너무 정직하다 우리 한 친구한테 더 물어볼게 몇 학년이야? 3학년 3학년 너 학교에서 인기 많으니? 아니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그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땠는지 아이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 미웁게 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주 어글리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 친구들은 엄마, 아빠 여기 있지 그치, 그치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나 지금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봐 오, 나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한 번 들어봐 아이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예쁘게 볼까요? 안 예쁘게 볼까요? 다 예쁘게 봅니다 오늘 저 말씀 다시 한 번 띄워 주실래요?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게 된 모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 혼여라들은요 거의 다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형아 누나들이 나를 놀리는 게 뭐냐면 뺑코라고 놀렸어요 뺑코 왜 뺑코 여러분 내가 여기 보니까 목사님 코가 저보다 더 뺑코 같아 김정원 목사님 코가 근데 나를 그냥 사람들이 옛날에는 뺑코 뺑코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내 코가 뾰족하고 큰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구둘장에 있는 온돌빵이었거든요 그래서 뺑코라는 소리를 열 번을 들으면 집에 들어와서 밤에 잘 때 어떻게 잤냐면 사람들이 자면 보통 이렇게 자거나 이렇게 자잖아요 저는 이렇게 잤어요 제 코가 납작해지기를 원했어요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혼여라난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나는 부끄러웠어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 영어를 많이 했잖아요 영어 그랬더니 영어를 아주 잘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엄마가 영어를 해서 발음은 좋아요 발음은 그렇죠 저랑 영어 말해볼까요 근데 발음은 좋은데 사실은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다녔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학교 오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영어를 말하면 나는 한국말로 대답을 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영어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부모님은 모든 자녀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이까지만 초등학교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수지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내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봐서 예쁘다고 생각한 거는 태어났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헷갈렸는데 선교지에 가서 제가 말씀을 부모님과 자녀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MK스쿨이라고 선교사 자녀학교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백인 선생님 밑에서 백인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곳은 자기랑 다르게 생긴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 그 카작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 가서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말도 러시아 말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 할 줄 알아야 되고 한국말은 집에서만 쓰는데 이 아이들이 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게 부끄러워요 저는 엄마가 미국 사람인 게 부끄러운 것처럼 그런데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 여러 개를 봤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여러 성경들이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봤더니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NIB는 No Ordinary Child 아름다운 아이를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한 거예요 No Ordinary? 너무 제가 미국 발음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볼게요 No Ordinary Child 비범한 아이, 평범하지 않은 아이 그런데 킹 제임스를 봤더니 Proper Child라고 그래요 뭐냐면 모범적인 아이 그런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을 봤더니 Unusual, 독특한 아이 Authorized Standard Version 성경을 봤더니 Goodly Child, 착한 아이 우리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만 Beautiful Child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헬라마를 봤더니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테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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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는 우리 MK들을 보고 저녁때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방에 와서 막 컴퓨터로 이걸 찾아보고 있었어요 제 컴퓨터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 전체에 이 아스테오스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신약 성경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히브리스 11장 23절과 사도행전 7장 20절 딱 두 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났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히브리스 11장 23절은 번역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 완전히 다른 사람이 기록한 책들이에요 사도행전 7장 누가가 기록했죠? 모세가 났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지라 여러분들 아스테오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 아주 희귀한 헬라 단어이긴 한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 모세의 부모가 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고 말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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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모세의 부모가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에 사실은 문제투성이 Problem Child로 봤어야 돼요 왜 모세가 문제투성이었는가 그 당시 애급의 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출애극기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그 바로가 바뀌면서 이 유대민족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이도록 했어요 법을 바꿔버렸어요 모세의 가족에게는 모세의 부모님 요괴뱃과 아무람에게 아버지 어머니 요괴뱃과 아무람에게는 아이들이 벌써 둘이 있었죠 큰아들 아론 큰딸 미리암이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 가정에 셋째를 주셨는데 그 셋째를 임신하기 전에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애급당의 법이 뭐였습니까? 히브리 사람은 아이가 나면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무식한 미개한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어떻게 애가 태어나서 남자이면 죽여 여러분들 바로 시대 모세가 태어났던 바로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큰 차이 없습니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아이를 부모가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션들은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아스티오스하게 보인다고 한번 말해줄까요? 니네들은 아스티오스하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You're very astyos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처럼 부모님과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수원에 조영의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잘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보셨을 분도 계신데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의 집사님이 임신을 둘째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5개월 됐을 때 병원에서 작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하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큰 병원 가세요 그래서 저희 수원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병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더 좋은 장비로 검사를 했더니 엔시필러실레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그런 태아 발견이 됐어요 의사선생님은 조영의 집사한테 낙태를 권했습니다 아니 카톨릭 병원에서 낙태를 믿지 않는 카톨릭 병원에서 아기를 지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오답입니까 지우게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의사선생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가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목사님 제 기도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는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태아가 태어나면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장애가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9개월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이 염색체 이상은요 뇌가 완전히 이렇게 굳지 않아가지고 그 이 두뇌의 뼈 속에 두개골 뼈 속에 있어야 할 이 뇌의 물질이 90%가 밖으로 나와버려요 다 잘라야 되는 10%밖에는 뇌가 없는 친구로 태어났어요 세상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볼까요 병원에서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 지워야 할 아이 없어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의 집사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스티오스한 존재로 조용의 집사님과 남편은 우리 아이를 보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 모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박 모세라는 청년이 테레비에 나오고 저희 교회에 온 장면을 짧게 합성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 보고 듣고 말하면 또한 잘린 뇌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수만 바라보지라 헤어나지 말았어요 할 모세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힘들게만 할 존재라고 말했던 모세 저희 교회 와서 마지막에 그 노래 부른 것도요 어머니가 말한 거예요 모세는 나면서부터 아니 태아 때부터 찬송을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귀를 찬송에 기울이는 저희 교회 왔을 때 복음성가만 300곡을 다 가사를 외웠어요 그리고 노래를 아무 곡 제가 좋아하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송 같이 하자고 저는 가사를 잊어버리고 음정도 틀렸는데 이 친구는 1, 2, 3절을 다 외워서 정확한 음정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야 할 아이 하나님이 90% 이상 절단되어서 뇌가 없는 그 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으로 높이 하나님이 들어 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진짜 성경적인 믿음은 뭘까요?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통독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축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믿음의 징표일 수 있지만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의 가장 기본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게 믿언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자기의 그 있으면 안 되는 문제투성이야 이 아이 셋째 남자를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 그리고 저는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는 말더듬이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애급에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해서 그럼 아론 같이 보내주면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몰라요 스스로도 나는 공부를 못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운동도 못해요 이런 생각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세의 부모 같은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세와 같이 쳐다볼 수만 있다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아스티오스한 존재야 너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 이런 눈과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레이리 크래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 끊어진 관계 다시 있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래에 무엇을 하라고 예언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이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바를 공명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비전이 된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비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친구들의 삶의 비전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너 비전 크게 가져 포부를 크게 가져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님이 이미 내재하도록 마음속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모태의 이전부터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장래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할 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비전이 있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비전은 식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레이리 크랩은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낙인된 찍힌 문제야 말썽꾸러기 정말 학교에서는 퇴학시켰으면 좋을 아이로 자기는 학교에서 자라났대요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벌써 학교 유리창을 세 개를 깨트려가지고 교장실을 세 번 불려갔대요 아주 2학년 때부터 문제아동이었던 레이리 크래브가 18개 넘는 베스트셀러를 쓴 기독교 최고의 저술가가 된 이유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미스터 에브가 레이리를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한 이 아이를 선생님 맡으면서 이 아이를 보니까 단어에 관심이 많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말더듬이었던 레이리가 단어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선생님 미스터 에브가 큰 사전을 하나 갖고 와서 레이리 너 여기서 매일같이 모르는 단어 하나씩 찾아 그리고 한 문장에 그 모르는 단어 가지고 나한테 문장을 써와 매일같이 레이리가 집에 가기 전에 꼭 그거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미스터 에브라는 선생님이 매일같이 똑같은 수치를 1년 동안 줬대요 그러면서 레이리에게 미스터 에브라는 선생님 이런 말을 했답니다 레이리 I think you're gonna be a writer someday 나는 네가 어느 날 훌륭한 저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저 말을 쓴 거예요 에브 선생님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창조하셔서 단어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 에브 선생님은 발견했습니다 나를 관찰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안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유심히 발견하고 나의 아스티오산 나의 특필한 것을 발견해 줬습니다 비전은 발견되고 식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너 대통령대 너 국회의원대 너 훌륭한 사업가 돼 우리 부모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만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내일도 친구들 같이 오면 내일은 목사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엄청난 사건 이야기를 해줄 거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새벽에도 한 번만 더 와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 얼굴이 부끄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되게 사람 앞에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같은 선생님이 담임선생이었어요 최종숙 선생님 지금도 기억을 해 저를 일부러 자기 반으로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데 항상 나를 반장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학을 떼면서 반장 같은 거 안 하는데 차려 격려 이걸 시켜야 되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나서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종환 선생님이란 분이 전근을 오셨는데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그 선생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내가 요셉이 보니까 웅변을 잘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 싫어서 나 웅변 못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날 웅변 대회 내보내려고 했는데 손을 손사리 치면서 아니요 아니요 그랬더니 제가 집에 갔더니요 우리 선생님 벌써 우리 아버지랑 통화를 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다음에 목사되기를 원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웅변 시킨다니까 너무 좋아하신 거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요 되게 엄하신 분인데 또 굉장히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설득을 잘 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협조 안 하면 협대를 잘 동원하시는 분인데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선생님이 너 웅변 대회 내가 안 나가려고 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협제를 만지작 만지작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웅변 대회 나간다고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아버님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원고를 잘 쓰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동원 전도사님 지금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저희 학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원고를 써주시고 우리 이종환 선생님이 훈련을 시켜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협대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열심히 그 웅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초등학교 웅변 대회를 나갔어요 학교 대표로 그런데 제가 수원에 16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중에 인계국민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그런데 다른 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가고 내 차례가 돼서 막 간단히 단상에 올라가서 웅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다른 애들이 어머머머머머 교무실로 끌려가서 선생님 저 청소시키세요 화장실 청소 5학년 끝까지 다 할 테니까 절대로 나 웅변대 안 지난번에 가서 꼴등했단 말이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막 그랬더니 집에 왔는데 우리 선생님 벌써 우리 아버지하고 또 통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더 나가면 이제 한이 없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나가라고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 절 데리고 어디 갔냐면 서울에 있는 세종로 있죠 세종로에 있는 한국일보 강당을 간 거예요 수원 대회는 수원 시민회관 한 500명밖에 안 들어가는 조그만 팔달산 밑에 있는 조그만 강당이 있었고요 서울에 갔더니 2천 명이 들어가는 이런 큰 강당 거기에 제가 갔어요 어 근데요 그날은 제가 왜 그런지 기억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제대로 웅변을 할 수 있었어요 시들시들한 시민 여러분 동글동글한 동포 여러분 뭐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웅변을 다 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상을 받았지 않겠어요?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믿을 것 같아서 네 아니 사진 사진 진짜 사진 저 사진 잘 보세요 보이세요? 저 저렇게 트로피도 크고요 상장이 그때 한양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 놀랍죠 놀랍죠?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그 한국일보에서 개최했던 주최했던 응변대회가 무슨 응변대회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응변대회였냐면 좀 독특한 응변대회였어요 외국 사람 한국 말하기 대회 우리 종환 선생님이 얘는 틀림없이 응변 잘할 것 같은데 그냥 응변대회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친구를 우리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외국 사람 한국 말하기 대회 나가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약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지금 테레비 나올 사람이에요 샘 헤링턴보다 제가 한국 말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이종원 선생님 제 인생 바꿔놓으신 거 아세요? 이종원 선생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꼴등을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은 식별하셨어 제 안에 하나님이 내재해서 저 안에 만들어주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운변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이 많은 친구들이요 오늘 단임 목사님께 기도받을 거예요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받을 때 성령님이 그 친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스티오스하게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를 그 친구들이 기도받는 가운데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기도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준 존재인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